경우씨 테이크다운 갑시다 압박하고 압박하고 처음에 힘 빼지마요 힘 빼지 말고 갑시다 끝까지 끝까지 오른손 오른손 앞으로 넣어 오른손 앞으로 오케이 괜찮아 눌러 눌러 남북에서 눌러 남북 남북으로 가요 남북으로 오케이 오케이 더 남북으로 돌아 골반 잡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패스 먹었다 점수 먹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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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 막아요 골반 골반 잡아요 골반 오케이 골반 잡아 골반 됐어 됐어 골반 잡아 골반 발목 잡고 오가지 파고 괜찮아 괜찮아 팔 하나 잡읍시다 팔 하나 동시에 4분 남았어요 4분 많이 남았습니다 형이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신경 쓰지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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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패스 가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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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가슴으로 눌러 가슴으로 패스 다시 천천히 패스 오케이 마우트 예 좋아 됐어 초크 초크 이제 킬 이제 킬 유지해 유지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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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현씨 상대방 힘들어 힘들어 상대 힘들어 팔 주지 말고 주지 말고 해 주지 말고 가슴으로 좋다 패스 탭 받아보자 탭 받자 탭 거기시 탭 받자 탭 받자 오케이 초크 오케이 하지마 하지마 거기서 힘 빼지마 거기서 힘 빼지마 다시 패스 오케이 패스 조금 쉬고 호흡 호흡 고르고 호흡 고르고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압도적이니까 쉬어 쉬어 2분 30초 2분 30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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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 조심하 상각 들어오면 패스하고 4분 30초 2분 30초 지키니 차가우 1분 30초 4분 30초 으윽 누르 그렇지 압박해 압박 프레스 건우씨 힘 빼지마 힘 빼지마 걸린다 걸린다 힘 빼지마 힘 빼지마 1분 20초 1분 15초 1분 15초 브레이크 골반 누르고 무릎 누르고 페널티 하나 먹었어 페널티 패스 브레이크 서고 오케이 신경 쓰지마 패스 해버려 엑스 엑스 엑스패스 엑스패스 밑으로 치고 나이스 눌러 눌러 목잡고 오케이 쳐받고 오케이 3점 더 먹었다 13대 0 빼까 빼까 그냥 백으로 돌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신경 쓰지마 쉬어 쉬어 쉬어도 돼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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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남았어 괜찮아 주지 말고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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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바로 나이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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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부당 mundial 오!